맛있어? 아우아우아우! 얘 봐! 얘 봐! 아 진짜 웃기게 생겼어! 생긴 게 웃긴 건 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짜라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희 조카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조카들을 위한 트리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조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리를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너무 예쁘잖아! 올해는 꼭 트리를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트리를 드디어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올려놓는 리스트 리거든요 진짜 예쁘죠?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는 낯선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짜란! 코카콜라에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스페셜 에디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오너먼트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사실 스페셜 게스트가 있는데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나와 크리스마스처럼 입고 오셨네요 드레스 코드를 미리 전달받아서 그러니까요 왜 줌을 해놓고 하셨어요? 줌을 해놨어? 어쩐지 얼굴이 너무 크게 나가더라 나 언니 트레이 처음 하지 않아? 나 처음 해 우와 이런 거 좋아 진짜 예쁘다 이거 카드가 팝업으로 쫙 나오는 그런 오너먼트라고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이어 아래를 하나 돌면 너무 예뻐 우와 진짜 크리스마스 같아 코카콜라 마시고 있어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내 원픽 빨간색은 뻔한데 초록색이 있어서 웃으면 새로운 것 같아 난 이게 원픽 산타 할아버지가 코카콜라를 양쪽으로 욕심쟁이처럼 먹고 있어 그니까 맨 위에다 걸자 그래 이렇게? 여기다가? 세상에나 너무 예뻐 이거 북극곰 너무 예뻐 원래 이렇게 엄청 많아야 예뻐 모나마트가 이런 뭔가 붙어있으면 좀 그래 뭔지 알지 그치 이거 괜찮습니까? 부딪혔는데 일부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맘대로 하라며 그래 여기다가 응 우리 옛날에 잠실에서 한번 만들 적 있잖아 근데 엄마가 트리 치우기 귀찮다고 갖다 버리라고 해서 아 맞아 트리는 설치할 때는 기쁜데 치우는 게 거의 봄 돼서 치우잖아 원래 맞아 그게 맛이야 또 그렇게 하면서 봄을 준비하는 거지 엄마랑 같이 살 때 못 이룬 꿈을 내가 지금 펼치는 거야 방에 나도 예쁘겠다 응 어? 방에 하나 더 놓을까? 너무 예쁘겠다 자기 전에 맨날 맨날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면 짜라란 너무 예뻐 세상에나 완전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얘들아 빨리 이문의 집으로 와 알았지? 오늘 케이크 만들면서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보내는지 얘기하면서 같이 만들려고 나만의 크리스마스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가실까요? 어디가 아 그거 해 뭐 그런 거 왜 뿅뿅이라고 뿅뿅뿅 아 그거 왜 했어 왜 꺼 준비해야 딸기 씻어야 돼 딸기 생크림 케이크인데 타요가 그려져 있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타요요? 타요를 본 적이 없는데 저는 타요 몰라? 유심히 본 적이 없고 파란색 밖에 몰라 이거 시작 살짝 넣어요 그렇게 많이 나? 맛있잖아 많이 나야 맛있지 이거 쳐야 돼 참 넣어 야 다 튀잖아 좀 튄다 많이 됐어 할래? 어떡해 하지 말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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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꾸덕해지고 있어 하하 하하 제이가 왔다 생각해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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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너무 좋아 오 봐봐 이거 봐 재밌다 찍어서 먹어봐 빵을 찍어서 먹는다고? 아직 진짜 왜 저래? 배고프냐? 당연히 빵을 찍어서 먹지 빵은 왜 찍이야? 그냥 그대로 누가 먹어? 오 됐다 빵을 두 겹을 일단 뺄게요 근데 인스타에 올리지 않았어? 이따가 하자 너 케이크 나랑 만들어보고 안 만들었어? 나 케이크 만들어 본 적 없는데 너 나랑 만들었잖아 그때 생애 두 번째 만들어 봐 이거 두 번이 다 나야 알았어? 빨리 넣을 겁니까? 중간중간에? 네 너무 많이 넣지 마 모자르니까 보이는데 나만 더 너무 촘촘하게 하지 마 모르는 걸 먹으면 어떡해 예쁘다 벌써 예쁜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하고 딸기를 또 올려? 응 아 더워 아 더워 털 옷을 입고 왔어 아 귀여워 뭐가? 머리 쓰다듬는 것 같아 짜증나 근데 원래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랗나? 이거를 해봐 다시 서포? 눈 가리고 아우 많이 아우 아우 근데 제이가 좋아할 것 같아 걔네들은 그냥 딸기만 둬도 좋아할걸? 그럼 딸기만 줄걸 얼굴을 이렇게 그릴까? 그러면 잠깐만 그렇다면 제가 아이디어 회의 좀 해 바탕을 화이트로 싹 하고 네모를 만들어야지 얼굴을 그게 아니라 바탕을 화이트로 고파야지 그래 케이크를 두 개 만들어서 따로 해야겠어 싸움 나겠어 더티 케이크같이 요즘 감성인데 성수 감성으로 약간 이렇게 질감을 더러운데 좀 더치만 근데 원래 이게 성수 감성이야 아까 당근 케이크 같기도 하고 좋다 당근 케이크라고 거짓말했는데 딸기가 나와서 기분 좋잖아 그러면 어라? 당근인 줄 알았는데 딸기맥이 딸기맥이 아 이건 덜어 놓으려고 색깔이 색깔 바뀌고 흰색이 필요하잖아 왜 흰색이 왜 필요해? 눈 그래 똑똑하다 그니까 내가 생각이 있는 거야 얼마큼 넣어? 맛있어? 아우아우아우 얘 봐 나도 웃었어 왜 완전 웃겨 짜증나 나 이빨에 안 묻혀 있는데 왜 이빨에 묻지? 아 콜라로 헹궈야겠다 진짜 웃기다 망했다 나 콧 파긴 했는데 핀크림 나 진짜 웃긴 거 알아? 아 진짜 웃기게 생겼어 생긴 게 웃긴 건 난 어쩔 수 없지 않냐? 아 진짜 웃기네 그거 없어? 실리콘? 죽어? 와 진짜 함박을 넣었거든? 이제 진지하게 좀 하다 그래 근데 잘한 거 같아 우리 간다 응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저작권 걸리면 어떡하지? 색소 가져가도 돼? 장난치게? 그래 사진 보내야죠 대신 그래 너 눈 색 본 거 아니야? 겁나 멀어 원래 아 원래 멀어? 응 쟤이가 좋아할까? 완전 좋아하지 딱바로 타는데 코 아니 왜? 이상해 뭐가 이상해? 잘했구만 너무 무서워 너무 작아 검은 작아 아 무서워 꼬미 나올 거 같아 됐다 이걸로 좀 장식 좀 해봐 바퀴 너무 싫어 이렇게 붙일까? 아 그래 우와 똑똑하다 그럼 너 파티쉐를 그냥 해봐 이 정도면 이미 파티쉐야 좀 잘 잘라 그 대신 꽁따림이 왜 그래 아 만드티 내려고 산줄 할까봐 어 말 진짜 많아 우와 난 너무 만족스러워 메리 크리스마스 쓸까? 좋아 한 글짝씩 써 내가 먼저 쓸게 왜 거기다 써 이렇게 써야 될걸? 길게 길어서 그래 우와 예쁜 거 같은데? 예쁜 거 같아 진짜 어이없네 핑크가 너무 별로야 빨강이 아니 아니 언니가 하는 게 아 내가 하는 게 별로라고 언니 왜 이렇게 못하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진짜 킹받아 숨숨 쉬자 생각보다 잘했어 마음에 들어 좀 디테일을 좀 잘 해줘 끝났다 이제 야 끝났다 이제 하고 이거 파란색으로 덮으면 돼 아 안돼 색깔이 다르잖아 아 목소리 잊지 않고 자 얼마나 깜빡해 파티실 맞네 확실히 맞네 끝 진짜 잘 만들었다 짜라란 완벽한 크리스마스 케익이야 누구든 이걸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번 영상은 코카콜라와 함께한 영상이었는데요 코카콜라 캔에 QR코드가 있어요 이걸 찍으면 이벤트에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이렇게 예쁜 오너먼트 받으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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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